안녕하세요. 종영입니다. 벌써 저희가 7주년의 횟수로는 8년 차라고 합니다. 정말 많은 일들, 많은 사랑을 받고 많은 음악을 만들고 참 모든 것들이 여러분 덕분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처음에는 그렇게 너무 긴장도 많이 되고 처음 데뷔했을 때 긴장도 많이 되고 어린 나이였기 때문에 많은 것을 판단할 판단할 수 있는 제 자신이 아니었어서 지금 이렇게 7년 차가 되니까 정말 너무나도 여러분들에게 감사하고 저에겐 추억이고 현재이지만 너무 감사한 일들 감사한 일들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앞으로도 많은 사랑 받으려고 노력할 테고 저희 멤버들 그리고 여러분들께 정말 너무 큰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건강하시고 2022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웃을 일들이 많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또 봐요! 또 봐요! 또 봐요! 감사합니다.